그냥 말이 안 나오지 않냐 이 펜시마우스의 특징이 서로 이제 잡아먹는 거 거의 없고 와 톱밥 색깔 편한 거야 마운팅 해버려 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아 최근에도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기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쥐를 갖다 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쥐들은 또 한두 마리 정도면은 다른 분들한테 바로바로 전달해드리면 되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그래서 조금 살짝 놀란 게 개체수가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게 한두 마리일 줄 알았는데 진짜 한 벌크로 갖다 주셔가지고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일단 영상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번 영상이 나올 친구는 그냥 말이 안 나오지 않냐 그냥 많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하게 많거든요 여원아 탄탄에다가도 여기 또 배딩 좀 깔아주라 지금 거의 새끼가 한 열 마리 정도 붙어있는데 얘가 펜시마우스라고? 네 쥐는 잘 모르는데 펜시마우스라고 요즘엔 또 인기 많은 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새끼들이 어미가 거의 막 이 정도면 개량된 거 아니야? 약간 좀 닭처럼 그 새끼 많이 낳게끔 개량되는 생물도 있잖아 네 약간 그 가공육 막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새끼 많이 낳게 그 개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새끼의 양이 너무 많은데 대체 몇 마리 나온 거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두 마리 정도 나온 것 같지? 지금 역대급으로다가 지금 어미가 새끼를 내고 나왔는데 아 이 정도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이고야 새끼들도 색깔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이 펜시마우스의 특징이 서로 이제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성격이 엄청 온순하대요 다른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골드넴퓨터, 정글퓨터 얘네들에 비해서 성격이 훨씬 온순한 편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로서 키우시는 분도 많다고는 하는데 분양 금액도 좀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금액대가 높은 애들은 한 몇십만 원 정도 하고 낮은 아이들은 한 몇천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또 나무 위키에 박히기보다는 제가 말을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키우던 골드넴퓨터가 수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와 관련된 용품들도 남아있고 해서 소량이면 잠깐 데리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보내드리면 되겠지 했는데 예상보다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어렵긴 하거든요 지금 알아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게 나을 것 같지 새끼들도 나올 수 있나요? 어미가 알아서 옮기겠지 옮겨요? 응 그런 것도 해요? 너도 어릴 때 엎였을 거 아니야 어... 이느라고 뭐 다를까? 어, 탐색 중이다 우리 이제 보자 1,2,3,4,5,2,6,6 이제 Field tolegen 회유 14마리 근데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근데 이거 보시고 또 1 헴 1케이지 러싹래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저의 의도와 오늘 다릅니다 제 맘에 든 거 같은데요 어미? 네 그렇겠지 냄새가 너무 심하다 애들이 암모니아 냄새 있지? 네 냄새 맡아보봐 밥 깨워먹을래? 자, 전 조금 갇자 어미가 아무래도 예민하긴 할 거야 이상태로다가 박아놓고 먹임만 조용히 주면서 어둡게 하자 memorize 양상 씰텐이잖아 어린이들 이게 뭐냐 걔네들도 문제가 완전지 이제 막 눈뜬 애들 있잖아 걔네들까지 섞여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문제긴 한데 와 톱박색깔 변한거야 와 냄새 와 냄새 키우다가 전달해주신거는 뭐 연락주시면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매번 물어보기 힘드니까 애들이 몇마리인지 관련된 용품들도 갖다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청소나 이런것들을 하고선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요거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좀 많이 난감하긴 한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펜시마우스를 키우신적이 있거나 키울 수 있는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무료분양을 할건데 다만 조건없이 그냥 드리는게 아니라 저희가 최소한 어떻게 키우실지 키울 환경이 되는지 정도는 조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릴거거든요 데려가서 뱃먹이로 주신 분들도 있을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 물론 얘네가 뱃먹이어서 줄 수 있지 근데 애초에 용도가 다르잖아 반려동물로서 키우실 분들만 연락주시고 그 환경을 한번 인증을 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가 얘네를 무료분양을 하도록 할게요 그 과정중에서는 돈의 이동은 절대 없을거구요 성격들이 다 온수랍니다 펜시마우스 자체가 성격이 좀 착한 애들이라서 얼룩지네 이쁜것 같아 근데 핸들링이 되는 애들은 아닌거 같다 얘네 잡을때 꼬리를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안되나 모르겠어요 난 반려동물로서 얘네를 바라본적이 없어가지고 다 농장에서 봤기 때문에 다들 꼬리를 이렇게 잡고서 살짝 드시더라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또 여기서 이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 한번 모아보봐 얘네는 이제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떠는데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안에 어미가 있을거야 니가 아네요? 응 언니 다 모아놓고 키웠다고 들었거든 다행인게 햄스터에 비해서 공격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생긴건 진짜 귀엽고 이 귀가 약간 덤보 그.. 귀 맞지 알지? 덤보레트 어 딱 그 느낌이지 일단 사료 있는거 한번 갖고 와가지고 애들도 사료를 구석에다 넣어주라 물그릇도 있으니까 아 근데 찌린내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이 쥐들은 모아놓고 키우면 찌린내라고 해야하나? 네 어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모아놓고 키우신 분들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접게 되시더라구요 그니까 가능하면 한 마리씩만 키우세요 뭐 괜히 뭐 번식시키겠다 이러지 마시고 아 니가 진짜 귀엽다 우와 또 불어팠어? 우와 거의 그 벼메 뚜이 수준인데 검은 애들 라따뚜이 닿았어요 응 비슷한 종이잖아 나 이 회색깔이 이쁘다 저 얼룩이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되고 우리는 매장에서 얘네를 키운다 뭐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 그냥 이게 이네뿐만이 아닙니다 저번에 어떤 그 샵 사장님이 두고 가셔가지고 매장에서도 잠깐 데리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도 한번 소개할 때 탔어요 어 사실은 여기서 키우면 안되는데 여기 덤비는데 얘 그 페테일 저빌 그 친구인데 얘도 급하게 여기서 잠깐 데리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데려와서 키우실 분이 있으면은 한번 데려가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귀여워요 되게 얘네들에 비해서 얘는 원시지 같은 그치 원래 세팅이라면 모래 깔아주고 위에 스파 틀어주고 키우면 애들이 진짜 건강하게 잘합니다 모래 때문에 또 깨끗하잖아요 얘네가 얘 모래 먹여 가끔 가다 시켰어요 아 너네가 시켰어? 네 아 원래 저 오줌 범벅이었는데 그치 처음 왔을 때 막 오줌 범벅이어서 막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이렇게 짬당한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긴 한데 저는 빨리빨리 이제 보내버리고 싶거든요 무슨 정이 들고 막 이런게 아니라 저희 매장은 파충류샵이고 저는 생물을 분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팅이라면 분양 금액이 높지 않나? 귀엽네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귀여워 내가 키우고 싶지가 않을 뿐이야 애초에 얘네를 보관할 수 있으면 능력도 잘 안되기 때문에 이제 데려가 주시면은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하단부에 이메일도 적어놓을 테니까 거기로 키우실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 한번 인증해 주신 다음에 연락 주시고서는 이제 방문 주시면은 아니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고 데려가 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매장에 간만에 이제 아는 동성이 놀랐더니 지금 강아지가 헌장하고 있어요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보너스 영상이고요 저희 애니멀 포롱 카페를 위해서 우리 또 협찬품이 도착을 했어요 이번에는 앵두몽 팩토리에서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 제품들은 저희 카페에서 활동해주시는 회원분들께 이제 증정을 할 제품들이거든요 일단 한번 열어서 볼게요 제가 카페를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업체 대표님들께서 협찬품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이 제품들을 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드릴 것 같거든요 이거 보면은 해먹이다 크레스티개코의 또 용품인데 이 해먹 같은 경우에는 사육장에 걸어놓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에 뽁뽁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사육장에 요런 식으로 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크레스티개코들이 여기 매달려서 지낼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사실 크레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가골개코 그리고 리케넌스도 새끼 때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각종 부치료도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냐 라고 하실 텐데 사실 애들이 움직이거나 다니는데 있어서 좀 지형지물이 많은 게 좀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이 제품은 상당히 잘 쓰실 거예요 특히나 제품이 짚신날지 네 만져봐요 약간 거칠거칠하지 탈피 그쵸 탈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이 제품은 꽤나 이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제품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협찬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게 그냥 고무 같은 걸 만든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집신내의 딱 그 느낌이라서 이 정도의 거칠거칠함이라면 파충류 키울 때 진짜 도움 많이 될 거 같아요 이거는 꽤 좋은데 이건 우리 매입받자 좋아요 이건 많이 매입받자 그리고 요거 곰돌이 숨숨집 파충류 사용 메타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와일드하게 키우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엑소테라에서 나온 상품들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됐으면 현재에서는 좀 이쁘게 키우자 귀엽게 키우자 이런 메타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모습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큰 애들이 이런 동굴 같은 신청이 있으면 이 안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되게 이쁘게 잘 사용이 될 거 같고요 이걸 똑같이 걸어놓는 거네 야 귀엽다 걸쇠가 있네 그러네 어 평이도 여기 들어가 볼래? 못 들어가? 으음 아 근데 사실 제가 좀 약간 죄송한게 이 제품들 더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만 달라 했거든요 이런 느낌이면 더 받아도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브라운 색깔이네 와 너무 이뻐요 어 이건 우리 도매 많이 봤죠 좋아요 이 제품은 앞으로 저희 더주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도록 할게요 이거 괜찮다 네 이거 깐 것도 똑같이 증정품에 넣을 건데 이거 한번 깐 거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이야 스마트 스토어로도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이 제품들은 저희 애니멀 포럼 카페에서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협찬해 주신 앵도몽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 애니멀 포럼 카페에서 많이 활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